그만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딸기 셰이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라면 쇼킹을 하고 딸기 스무디 있다 딸기 스무디 있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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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그래 딸기 스무디 소금 사오자 그러면 맛소금을 개껄 덜고 소금을 넣고 우리껄 위에 부어버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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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러지 말라고 너 주동사 된다고 야 이게 소금인거 같은데 뭘로 할까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나트륨 2분의 야 마늘 양파 맛 있는데 매콤한 맛으로 가자 내가 죽일거야 매콤한 맛 뭐가 넣어요 뭔가 좀 약한거 같아 소금 이거 소금이 좀 뭐랄까 그렇게 막 별로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한 맛이 없을까 여기 한번 봐보자 맛이 없고 먹었는데 어 이게 뭐야 이럴 그런거 와사비냐 와사비 소스 확 매울거라고 그럼 와사비로 갈까 응 와사비로 가자 그래 표정이 너무 신났는데 멜킹 녹차 딸기 와사비 멜킹 녹차 딸기 야 건더기가 있는데 건더기가 있는데 적은거 같다 멜킹 녹차 딸기인데요 네 혹시 뭐 부탁드려줄까요 녹차 딸기 이거 처음에 들어갈거면 조금 짜서 넣어주셔봤는데 이거 와사비요 네 됐어 됐어 네네네 네네네 그만 넣어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거 티 안나 그리고 여기가 딱 가려 오오오오 딱 좋아 딱 좋아 감사합니다 여기 어때 큰 빨대 어 한 번에 훅 들어가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들 평생 개사각하다 진짜 최근 처음봤다 가가지고 니꺼야 그냥 우린 먹고 있으면 돼 내꺼는 여기 있어 응응 자연스럽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안된다고 근데 얘 와사비 먹고 막 아무맛 못 느끼고 그러진 않겠지 얘 빨대 늦는대로 들어오니까 너무 처음부터 실망하면 안된다 얘가 한 세네 모금 마셨을 때 그때 와사비가 들어와 아 그런가 응 이제 슬슬 전화를 해봐야겠다 좀 이르지 그래요 어디야 나와 어딘데 내가 지금 여기가 지나고 있어 응 1분 뒤에 나와 응 여기가 응 여기가 응 여기 자 잠깐 우리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우리 침착하자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고 꿀뚜기를 맞을 준비를 하자고 네 응 후 후 여긴가 유투부가 너의 삶의 활력소가 된긴 하는구나 진짜 유튜브가 너의 삶의 활력소가 된긴 하는구나 응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고 왔네 어 빨리 와 응 야 내가 지금 빨리 저에 뭐야 응 응 지금 중요한걸 촬영하라고 있다고 뭐 딸기 챌린지 라고 들어봤냐 네 거야 내 거야 여기다 놨어 잘 데가 없어와 뭐하고 있는데 자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사서 저거! 좋다는 걸 찍고 있는거야 그치야? 응 먹어 이거 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보자 이거 먹으면 안되나? 왜? 떡볶아야 돼? 응 네 것만 좀 특별하게 해 놨어 응 이게 응? 맛있어? 응 그래? 이거는 그냥 그거야 얼음덩어리야 왜 녹차하고 딸기하고 섞어 있어? 신기하더라 이거 먹어봐 녹차 녹차 그 뭐지 이게 이름이? 녹차 멜팅 딸기 어 자 옮겨 그래 그러면 아 맞아 너 SD카드 받아야 된다며 야 너 SD카드 줘야지 달라고? 응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고마워 아니 어차피 너희 집 올라갈거야 왜 우리 집 와? SD카드 가지러 내가 가지고 내려올게 왜? 그리고 저기 소니 카메라도 있잖아 응 응 그거 바꿔 먹으려고 내가 카메라 갖고 왔거든 일단은 니가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어 왜?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나 차를 옮기고 있을테니까 응 카메라 맘에 들어? 좋은데? 그래? 완전 가볍게 좋다 응 레드 카메라야 우리 레드 카메라야 우리 왜 왔어? 딸기 챌린지 찍으러 올라가자 우리는 뭐하러 가 와사비를 넣었구나 아니 아니 이 중간에 뭐지? 아니 처음에 그 중간에 계속 먹는거야 내가 밑에 좀 빼가지고 이렇게 계속 우유만 들어오다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고마 나 딜레이 걸린다 했잖아 너 왜 이렇게 평 평화롭게 먹냐 되게 야 너 와사비 안 먹어봤어? 먹어봤지 나 와사비 좋아해 아 그래 딱 그 코 이제 뚫리는 그런 기분 먹지마 왜 먹어 자꾸 뭐 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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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네 뭐라고 딜리셨더라고 이거 먹어 이거 이러면 불륜 학교가 안 되는데 이거 컨텐츠 만들려고 한 거였어? 어 확실히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라 이해도가 높네 이해도가 높으면 니가 알아서 리액션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우리는 킬 빼서 어떡하나? 반응이 1도 없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입니다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애마를 구하신 후에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너의 눈에 입 맞출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좀 다рей Kiwi 죄송합니다 아 cry 이 conference 공idy 이 이 부분에 다행히도 그래픽카드가 한쪽에 치우쳐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나사가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있는데 제 차량은 호르쉐의 718 박스터 GTS 차량이고요 호르쉐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